까비게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맞습니다. 나 노래 좋아해. 나 진짜 좋아하네. 나 진짜 좋아하네. 안에 저렇게 들어가 있네. 파시지, 파시지. 아, 맛있겠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출발ㅋ 백신! 와, 진짜 맛있겠다. 뭐야? 오늘 게임은 넉살이 그렇게 외쳤던 신상? 신상입니다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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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 동심의 세계로 안내할 신상 게임은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편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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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이 아이를 키우니까 아기들이 셋이니까 아는 거야 루피 뽀로로 실패 태현 루피 뽀로로와 친구들 실패 넉살 뽀로로 개구장이 실패 여러분 루피까지는 정답 무슨 뽀로로야? 루피 뽀로로 어?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피오 1등 피오 1등 피오 1등 어떻게 알아? 뭐야? 피오 1등이야 이분 나오네 이분 나와 나이가 좀 있나봐 이분이라고 하는 거 주세요 키 하네 접근 좋아요 키 하네 접근 좋아요 키 키 오 근데 이분 이름이 있어? 원장님인데 3 실패 풍 실패 어? 위더 짱구는 못 말려 아니 내 신용만 아파 실패 카로레이나 내 신용만 아파 인데요? 사람이요 사람 짱구는 못 말려 원장선생님 권지옹 어? 실패했어? 하네 실패했어? 하네 권지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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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구는 못 말려 천장입니다 아 이거 뺏어갑니다 아 걸렸구나 걸렸구나 뭐야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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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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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풀리머 다른 춤 없어요 다른 춤 풀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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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춤 이 신나는 노래를 카리나씨 괜찮아요? 리나씨 괜찮아요? 카리나골 뺏어 나 카리나골이 형 보고싶었는데 나는 이렇게 딱 하고 카리나골 뺏고 형이 이딴 퍼포먼스를 한 거야? 이걸 한 거야 형은? 이건 언제까지 할 거예요 지금 계속 계속 하는 거예요 들고 가요 빨리 왜냐면 파도 원해요? 고구마 원해요? 여러분 뭐 원하세요? 알아서 해 알아서 이거까지 알려줘야 돼 언제까지 아이처럼 굴 거야 빨리 가 빨리 가 빠른 걸로 가 아네 못 말린다 정말 좋습니다 한 해 젤리 한번 먹어봐요 젤리부터 먹어도 되나요? 고개 맛있어 맛있게 생겼어 그거 먹고 춤췄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진짜 상큼해 엄청 감귤 맛이 엄청 상큼하고 갑자기 리프레쉬가 확 되면서 힘나 힘나? 제가 2라운드에 원샷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오 야 쓴이 기가 막히네 되게 매겨 다음 문제 갑니다 야 이건 무조건 아니야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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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영이 스머프 실패 넋살 넋살 튼튼이 맞다 스머프 그리고요 키 내 모험 키 튼튼이 스머프와 친구들 튼튼이 버리세요 어? 아니야 그거? 튼튼이 버리세요 지금 몸이 어때요? 뭐가 많아요 몸에 근육 그렇지 키 키 튼 근육이 스머프 렉싱고 스머프 75% 딴딴한 스머프 닉닉 닉닉 뭐라고요 시작 딴딴이 스머프 딴딴이 스머프 딴딴이 스머프 근육이 스머프 정답입니다 근육이 스머프 그다음에 매번 스머프 보면 우당탕탕 자추모델 이야기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육이 스머프 요절복통 스머프 아 요절복통 요절복통 너무 오랜만이네 예 실패 자 힌트 들어갑니다 힌트 쟁이 쟁이 넋살 넋살 근육이 스머프 개구쟁이 스머프 정답입니다 맞아 맞아 개구쟁이 아 맞다 퍼모어스 없어요 없어요 내가 너무 좋아서 아니야 치지 마세요 퍼모어스 없어요 치지 마세요 왜 그래요 아니야 치지 마세요 고구마요 아니면 너는 좀 검은 쪽으로 아 팥이 인기 많아요 팥 거의 다 나가 지금 캐릭터를 해볼게 인사시켜드리죠 요거 봤죠 키 이거 봤죠 키 누구세요 키 누구세요 봤죠 버터 누나 실패 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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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랑이 딸랑이 뭐라고 다시 한 번 딸랑이 딸랑이요 실패 디랑이구나 딸랑이 킥 이걸 또 뺏어요 호빵맨 90% 카리나 카리나 짤랑이 카리나 짤랑이 나라라 호빵맨 카리나 카리나 나라라 호빵맨 카리나가 나왔는데 아까 퍼포먼스 한 애가 가져가서 나오지 않네 노래가 나오지 않네 노래가 제발 미안해 다음 야 이거 또 스피드사 나래시랑 좀 비슷하네요 보여주세요 키 키 키 키 쓰리 히동이 그리고요 맞다 둘리 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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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공룡 둘리 취배 취배 90% 정답 취배 성이 있어요 키 그렇지 고희동 그렇지 어? 고씨가 아니야?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고희동 아닌 게 아니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고희동 아닌 게 아니라고요? 고희동 심화들이 아니었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남해에요? 아니 이게 아니 우리 고희동이 어떻게 할 거예요? 고희동이 아니었어요 진짜 고희동이 아니에요 키 박희동 박희동 그리고요? 아기공룡 둘리 적답니다 아기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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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간 우리가 맡아서 기르기도 했다고? 아기를 데리고 있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대요 야! 아기공룡 오십이 보육원이란 뭐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야 저 우리 집에 있어야 돼요? 난 싫을래 난 이겼다고 싫어 딸이 아니라 조카였쌤 조카 조카라고? 우와 너무 닮았어 근데 아니 좋다고 아니 이런 복잡한 사연이 있었어요? 사연이 돼 막혀진 거예요 그 집에 아니 이때는 진짜 이런 일이 많았고 막혀졌잖아요 한혜가 퍼포먼스를 써가지고 키도 퍼포먼스가 없습니다 아 고르세요 아니 그럼 슈퍼로 한번 틀어줘요 원할 키는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해 키는 좀 해드릴게요 아 그럼 나 에스파랑 같이 할래 에스파 에스파 오픈하우스 자 에스파 나오세요 아니 근데 키 벌써 알아요? 아니 그럼요 와 아니 뭐 유출됐어 뭐야 아니 어떻게 영상을 자 갑니다 음악 추세 오 오 오 와 오 와 와 와 와 우와 와 와 와 아니 뭐야 제가 어디서 봤어? 제이 멤버야 재혼만 켜기 마저 아니, 어디 와 지금까지 스스로였습니다 예 스스로 자, 맛 한번 어떤지 한번 표현해. 이게 먹는 거 별로 안 나왔어. 그렇네, 알았다. 거의 끝났어. 기름 그거 찌든 하나도 안 나고, 너무 맛있다. 다음 문제, 이번 문제는 탱구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모여 주세요! 쟤 이름이 있어? 이게 뭐야, 이거?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이거 뭐야, 이거? 나 이거 알아. 니니, 알아요? 한 번 해보시죠. 강아지. 뭐라고요, 닉닝? 뭐라고요, 닉닝? 손 들고. 닉닝. 강아지 똥. 강아지 똥, 강아지 똥. 그리고요? 강아지 똥. 제목은요? 강아지 똥. 둘 다 반복.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강아지 똥, 강아지 똥. 강아지 똥, 강아지 똥. 동작이 형으로 봤어요. 강아지 똥. 아, 이거 정말. 강아지 똥. 쟤 이름, 쟤 이름, 쟤 이름. 쟤 이름, 쟤 이름. 쟤 이름, 쟤 이름. 쟤 이름. 쟤 이름. 쟤 이름, 쟤 이름. 어, 성공! 와, 진짜 강아지 똥이에요? 강아지 똥, 강아지 똥이에요. 제 몸이랑 세력이 똑같아요 지방인 줄 알았네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지방이 아니야 지방이 아니라고? 강련병 사과를 하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지방이 저색되면 누나 위험한 거야 비만센터에서 지방이 아니라고? 지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강아지 똥 강아지 똥 닝닝은 고구마랑 비타민 먹게 됐고요 나레 씨 오케이 신동엽 씨 옛날 거야 문세 모터리 오케이 모여 또리 장군 또리 장군 모여 투 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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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태 검정고무신 60% 정답 성이 모르겠어 성 김기태 어? 뭐라고요? 김기태 검정고무신 가운데 이름 가운데 이름 정답 어? 가운데 이름 기가 맞구나 기형이 형이지 네모 기네모 검정고무신 네모 기네모 검정고무신 윈터 김기철 뭐라고요? 김기철 그리고요? 검정고무신 99% 정답 성만 바꿔요 성만 바꿔요 신 됐다 이기철 이걸 만약에 때려맞히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기철 검정고무신 2 33%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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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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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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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도 없이 가운데 destin дорог 서 Во 해 아이 아이 나 챌린지를 하시네 챌린지를 하시네 오 챌린지를 하시네요 자, 이제 여성팀, 남성팀 여성팀 세 분, 남성팀 세 분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자, 이제... 아, 맞아, 우주, 우주. 다음 캐릭터. 보여 주세요! 가야 돼, 이거 가야 돼. 이게 뭐야? 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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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큼이. 응큼이? 그리고요? 루미의 세포. 30% 정도. 어? 어? 태연! 응큼이, 유미의 세포들. 설마. 거의 90%! 나래, 나래! 응, 흉이! 실패! 이런 거만 해 안 할 거야? 아, 표정이 좀 음흉하긴 해. 저기, 제목이랑 캐릭터 이름이 반복되는 글자가 있어요. 어? 됐다. 응큼 세포. 유미의 세포들. 정답입니다! 윈터가 가져갑니다. 암기현아, 암기현아. 예!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문세훈 나오세요. 문세훈. 자, 문세훈 나오고. 문세훈 나오세요. 진짜 좋갑니다. 진짜 힙합이야. 만나, 만나, 만나. 힙합! 만나, 만나. 렛츠고! 만나, 만나. 렛츠고! 어? 야, 할로윈 파트인가 봐, 할로윈 파트인가 봐, 할로윈 파트인가 봐. 위협적이게 하지 마요, 이게 뭡니까. 위협 세포. 공격을 하면 어떡해. 공격하자요. 아니, 명하게 불꽃하다. 자, 미안해요. 공격을 해요, 왜 자꾸. 이게 컴퓨트 댄스인데, 우리 도시야. 다음 문제입니다. 아, 제발. 보여주세요. 앙? 아, 아, 너무 쉽잖아. 콩콩, 앙? 아,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자, 머리빈, 머리빈이 뭐 같아요? 태연! 태연! 자두! 제목은요? 안녕, 자두야. 실패! 나래! 자두! 자두야 놀자! 실패! 더 자두야. 탱도 99%! 성이 더 쉬워요? 탱도 99%! 태연! 김자두! 성이 있겠지. 안녕, 자두야. 99%! 지젤! 지젤 빨랐습니다. 홍자두? 무슨 자두요? 홍자두? 실패! 도연! 박자두! 네? 박자두? 세윤! 남궁자두! 제갈자두! 제갈자두예요. 독고, 독고! 선우자두! 독고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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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고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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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자두는 이상하지. 고자두는 안 돼. 고자두. 고자두는 안 돼. 고자두. 독고자두. 독고자두. 고자두? 고자두 안 됩니다. 고자두! 왜? 옆으로 자두? 옆으로 자두? 옆으로 자두 안 됩니다. 앞으로 자두! 야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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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자두 안 돼요. 야자두? 추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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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키트! 깊게 자두! 잘자두! 깊게 자두!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뭔데? 스모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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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두! 박자두! 날개자두! 모자두! 나래! 최자두! 제목은요? 안녕 자두야? 정답입니다. 최자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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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자! 최자! 아! 클래식하죠! 아 이거 안 됐네! 클래식하죠! 아 이거 안 됐네! 베리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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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현! 뭐지? 루이? 네? 루이? 몇세? 루이 몇세? 루이 14세! 제목은요? 은하철도! 태현! 태현! 테리오스? 그리고요? 베르사이... 베르사이? 정확히! 베르사유의 장미! 50%! 태현! 테리오스! 베르사유의 궁전? 누구 사유라고요? 누구 사유예요? 어떤 사유? 사유 중에 들어가면 안 돼! 주인이 누구야? 사유! 베르사유의 궁전! 그 사람 거예요? 개인! 개인 사유! 베르사유의 궁전!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 돼! 실패! 마음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등기부는... 장미 들어갑니다! 아까 장미 했잖아요! 그렇지! 궁전 말고 장미! 이거 몰라요! 너무 이상하잖아! 오스카? 뭐라고요? 오스카? 오스카 실패! 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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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이지 칼! 오스칼! 그리고요? 베르사유의 장미!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오스칼이었구나! 이렇게 남성팀에서 앉게 되고요! GCL이 지금 위험합니다! 이러면 꼼꼼 안 돼요! 자! 다음 캐릭터! 보여! 팀유경제! 팀유경제! 오! 주전자다! 아! 좋은다! 오! 주전자다! 아! 좋은다! 오! 주전자다! 아! 좋은다! 그렇지! 과거로 돌아간다고! 몰라요? 탱구 몰라? 동현! 동현! 군대 그만! 그리고요? 시간타온대! 정답입니다! 오! 정답입니다! 오! 맞아요? 아! 형 시간타온대! 형! 예능 이름 아니야? 오! 맞아! 맞아! 정답이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노비! 노비! 정답이요! 자! 에스파와 테스파의 대결! 에스파 테스파!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맞아! 결승전! 문제를 공개합니다! 보여! 주세요! 자! 아! 너무 쉽다! 아! 너무 쉽다! 너무 쉬워! 무조건 이거 무조건 가야지! 너무 쉬워! 지금 알아! 무조건 이거 무조건 가야지! 지제! 지금 닝닝 알아요! 지제! 어... 플랭튼! 플랭튼! 스플랭튼! 그리고요? 미국 이름이다! 미국 이름이야! 그리고요? 스펀지밥 스쿼어팬스? 뭐라고요? 뭐라고? 스펀지밥 스쿼어팬스? 뭐라고요? 뭐라고? 스퀘어팬스? 자! 저에게 좀 해석! 저에게 좀 해석! 아니, 영어를 엔수자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천천히! 시! 시작! 영어로 해도 돼요! 시작! 플랭튼! 스펀지밥 스쿼어팬스! 아! 팬츠 바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플랭크톤! 정답입니다! 플랭크톤! 정답입니다! 플랭크톤! 원래 저희가 정답지에 어떻게 써있냐면 네모바지 스펀지밥이에요! 원래 영어는 이제 앞에 먼저 하고 뒤에 하니까요! 형과 이름처럼! 형과 이름처럼! 그래서 Z셀까지 먹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탱구가 최종 실패! 실패! 우와! 후배왔다고 백... ei! 신축 조선한